인도는 연간 영화 제작 편수 및 영화관 관객 총수도 세계에서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영화 대국이다. 2019년 기준 인도의 영화 시장 규모는 약 16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세계 영화 시장 중에서 북미, 중국, 일본,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7위에 등극해 있다. 매년 1500편 물결표 2000편가량의 작품이 제작되며 2015년에는 동원 관객 수 21억 명을 달성해 중국 영화 시장의 22억 명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영화 제작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문바이, 첸라이, 콜카타, 하이데라바드, 티로바난타프람코치, 부반에스와르 쿠타크, 구아아티 등을 꼽을 수 있다. 인도 영화 시장의 특수성은 인도의 각 언어별로 영화 시장이 세분화된다는 점이다. 인도 북부의 힌두어권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인도 전역에서 상영되는 힌두어 영화는 영화 제작의 중심지 문바이와 할리우드를 합쳐 볼리우드라고도 불리며 2014년 기준 전체 수입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 영화 시장에서 큰 비중을 지니고 있다. 이 다음으로는 인도 중남부를 중심으로 한 타미러와 텔로구어 영화인데 이들 역시 36%에 달했다. 타미러 영화와 텔로구어 영화 외에도 말라알라머 영화, 칸나다어 영화, 툴로어 영화까지 합하여 남인도 영화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발리우드와 남인도 영화는 마살라 영화 장르가 발달해 있는 한편으로 인도 동부의 벵고러 영화는 인도판 뉴헤이브 시네마, 이른바 패러렐 영화라고 하는 영화 사조와 깊게 연관되어 부응한 바 있다. 인도 영화는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신흥시장이기도 하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유럽, 북미, 아시아, 중동, 동아프리카를 아울러 90여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전세계 수입 300만 달러를 돌파한 블록버스터 작품도 단갈을 비롯해 여러 편을 배출한 바 있다. 한편으로 인도국에 거주하는 인도계 시민들도 인도 영화의 주 소비층인데 이들의 영화 매출 규모만 12%에 달한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또한 영화음악 저작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도 4에서 5%에 달한다. 인도의 대표적인 영화 제작사로는 avm 프로덕션, 프라사드 스튜디오, 선픽처스, 기타 아츠, 수레시 프로덕션, 에로스 인터내셔널, 아인까란 인터내셔널, 피라미드 사이미라, 아스카르 필름스 등이 있으며 헐리우드의 유니버셜 픽처스, 소니 픽처스, 월트 디즈니 픽처스, 워너브라더스 등 대형 제작사들도 인도네 스튜디오와의 합작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영화가 단갈이 소개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